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효라 gon기 gon기 오른쪽 도로입니다. 이어서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오른쪽 도로입니다. 이어서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.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300m 앞 출구입니다. 오른쪽 도로입니다. 출구입니다. 150m 앞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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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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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. 안내를 종료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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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